왜 이런 전력 이런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냐라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이 사실을 숨겼다라는 겁니다. 법무부와 대통령실 1, 2차 검증 약 한 달간 진행됐는데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 중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련 민사 행정 소송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요라고 허위 기재를 했다. 물론 정순신 전 본부장 쪽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느냐라고 이해했다라고 답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 검증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허위 기재다라고 보는 쪽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정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도훈 전 대변인의 조금 전 이야기를 들어봐도 저런 취지의 해명. 하지만 이 같은 소송은 5년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5년이면 그리 먼 과거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이름만 검색해도 전문의 열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사비서관과 법무부에 있는 인사검증단은 대법원 판결문 검색도 안 해봤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전지수 의원님,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예전 정부에서는 작은 거 하나도 귀신같이 잘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검증 잘 아는 팀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해명을 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그런데 인사검증 업무가 인사검증 대상자가 기재를 안 했거나 또는 허위로 써서 인사검증하는 조직과 인사를 검증하는 사람이 쏘을 정도면, 쏘을 정도면 검증하는 기구를 왜 두죠? 검증하는 사람을 왜 그대로 냅둡니까? 그 다음에 인사검증하는 사람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상은 인사관 비서관이든 공직기관 비서관은 바뀔 수 있어도 인사검증하는 실무자들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실무자들은 정권이 누가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대로 인사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면 이게 인사검증 서류 서명을 하고 인사검증 서류 기재를 전부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인사검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검증 팀이요. 예를 들면 조사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인사검증 서류를 보고서 아니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당신 왜 이걸 기재를 안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인사검증 대상자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는 것도 인사검증 팀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허위로 썼다 또는 거짓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증을 못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사춘천은 지금 대통령실에 인사기획관이 하거든요. 검사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이 한동훈 장관이 굳이 대통령실에 있는 것을 검증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법무부에 시행용 고쳐가지고 가져간 거 아닙니까? 여기도 검사가 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서클이 마무리를 합니다. 공직기관 비서관도 검사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경쟁력이고 다양성 속에서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검사 일생이다 보니까. 저 정순신 검사 출신인데 누가 다 알지 않습니까? 대충 넘어가는 거죠. 말로 하면 넘어가고 그냥 써놓고 없으면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이 될 리가 마모한 것이죠. 이번 일을 기회로 저는 가해자인 정순신과 그 아들보다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굉장히 이게 슬픈 일인데 피해자를 생각을 해서라도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한 초선 의원 검사들 시각에선 그게 죄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검찰 끼리끼리 인사 검증하다 믿은 참사다. 검사일이 많죠. 검사 출신이. 대통령실에서 몰랐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믿겠냐. 영남의 한 초선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권에 도전한 천아람 후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찬스 악몽.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칼끝이 묻어졌던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여권 내에서도 다행히 이런 쓴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시각들의 신임이 두터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칼끝이 묻어졌던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감사합니다.